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덱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세계 최대 글로벌 대체 불가 토큰 NFT 마켓 오픈시와 기술적 통합을 마치고 상반기 내 클레이튼 기반의 NFT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시와 클레이튼이 통합됨에 따라서 클레이튼 기반으로 발행된 NFT는 오픈시에서 조회 그리고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클레이튼에서 창작되고 발행된 디지털 아트, 수집품, 게임 아이템 등이 오픈시를 통해서 세계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인데 개인 간의 거래 P2P 방식으로 간편하게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게임 아이템과 디지털 아트 등 약 2천만 개의 NFT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암호업의 데이터 분석 사이트 DUNE ANALYSTIC에 따르면 3월에 NFT 거래량이 1억 달러를 돌파했고 월간 거래량 기준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